안녕하세요. 금일은 드릴십 관련 시장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유시장과 천연가스 시장은 장기간 안정적인 수요 및 가격이 유지되면서 유전 개발을 위한 운용 리그 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회사인 엘더라도 드릴링은 해양 드릴링 시장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입니다. 엘더라도 드릴링사는 삼성중공업에서 건조하였던 심해저 드릴십, 웨스트 더라도 및 퍼시픽 존더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더라도 드릴십은 심해만 2,000피트까지 드릴링이 가능한 7세대 드릴십입니다. 해양 드릴십은 2013년 주문하였으며, 2015년에 건조되었으며, 선박의 기본 재원은 선박길이 228m, 선폭은 42m, 디자인 드래프트는 7m입니다. 국내 사모펀드 PEF 운용사인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2022년 5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후, 유럽의 선박투자자 컨소시엄의 드릴십, 웨스트 더라도을 약 3,00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퍼시픽 존더 드릴십은 심해만 피트까지 드릴링이 가능한 7세대 드릴십입니다. 해랑 드릴십은 2013년 주문하였으며, 2015년에 취소되었으며, 선박의 기본 재원은 선박길이 228m, 선폭은 42m, 디자인 드래프트는 9m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취소, 소송, 내각, 선박인도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선박 계약 초기 금액은 5억 1,700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선박 취소 소송을 통하여 3억 2천만 달러를 보상받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PEF 운용사인 큐리어스 파트너스가 2022년 5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인수한 후, 2023년 4월에 엘더라도 드릴링사에 매각한 것입니다. 엘더라도 드릴링사는 2023년 1월에 웨스트 더라도, 2023년 4월에 퍼시픽 존더를 인수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들 선박은 2024년에 엘더라도 드릴링사의 인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에 투자하여 큐리오스 파트너스를 만들고, 미인도 드리십 4척을 1조 400억 원에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도 큐리오스 파트너스에 대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퍼시픽 존더의 선박 매각 인도는 이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엘더라도 드릴링사는 드릴링 인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은행 스페어백 1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노르웨이 투자은행으로부터 투자 유치한 금액은 1억 3천만 달러이며, 투자 금액은 선박 인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선박 인수 후 선박 운용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선박의 운용 자금으로 사용 예정인 것입니다. 드릴십의 활발한 매각과 용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해양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FPSO, FLNG, 드릴십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조선소는 건조 인력이 없어 해당 프로젝트는 그림의 떡이 될 공산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국조선소는 이내 전술과 일정 수준의 기술력으로 좋은 시장을 맞이하고 있으며, 점차로 한국조선소를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